아아.. 어? 좋아 어 누르면 뭐 되는거 아니야? 이거 빼.. 빼고나 빼갖고 들어가는거 아니야? 저기가 맞아 여기 여기 근데 문제는 던져야 되나 이거? 아 던져서 껴야 되나 이거? 아이씨 깨보자 오 게이드? 와.. 못가게 뚝딱뚝 잘했네 이거 그치? 못가게 뚝딱뚝딱 했네 여기에 아이고 와.. 아까 박은게 이건가 소리가? 어?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진짜라아아아아아아아악 미친새끼 아냐! 왜 안가져? 어우 어어워아악 sank 아 뭐야 안가져? 왜 안가져? 진짜 헉 간다간다간다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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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가야되는데 여기 못가 안가져 어? 뭐 더 찾아야되나보다 어? 뭐 더 찾아야돼 와... 개놀련네 진짜 와... 여기 노란... 저거 뭐지? 태양이 있네 태양? 어... 저거 뭐지? 고쳐주고싶다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? 어? 어? 아저씨? 음 여기 지롱 메롱 여기 지롱 메롱 여기 지롱 아저씨 엉덩이 펴펴펴펴 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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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엉덩이 펴펴펴펴 돌라 딸라 우차차차차차 멀시다 음 감사연 됐다 о... 멍청해서 다행이다 아 아 아 씨바 아 도전 앙아커댕 시발 죽어죽어어 죽어어어 이씨발 죽어어어어 죽어어어 아 죽으라고 음 이득 아 뭐야 이게 일단 저장 어 일단 저장 어 주인공에 갇혔어요 여기에 미치겠네 여기서 저 나뭇갈띠 수 있나? 으으으으 엥이이익 엥 들어가 어 이런데 길이? 형님 안녕하세요 우아악 하하 하하 와 이런데 길이 있었구나 아 개는 해라 아 와 하... 오니? 뭐야 쌍원경? 오 뭐야 아 침대 이런걸 주네 오! 와 저기 잠겨있네 이거 뭐 던져서 깨야돼 이런거 앳벌 앳벌 자자자자 아 반대로 되어야돼 반대로 되어야돼 반대로 뭐? 아 짓는게 좀 낫겠다 아 헉? 어이 문 열어 씨마라 어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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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petition 오۰ Under 어! 허 Türk sol 스하 소려들 아이고 어 아아... 아아... 다시가자 어 뭐야? 어! 트랩! 트랩!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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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았다 우와 밑에 트럭 까놨어 미친 와아 하아 와 글로 오는거 아는거야 이제 왜에에에 어? 위에서 오나? 뭐야 다행이다 와... 개새끼 여기야 여기 조아 저장 저장 2층 왔어 2층 왔어 2층 왔어 어허허헉 어허허헵 문 뭐야 미친놈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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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잠겼고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? 살려주시겠어요? 오? 여기 물 틀어갖구 아 올라갈 수 있다 오케 어? 어? 허어어 아아 괜찮아 나 카스토스 점프타이머 경력 경력 10년에 빛나 물론 X밥이지만 응차 그렇지 좋아 됐어 시발 문 안에 문이 있네 못가 못가 여는게 다였어 저거는 좀 바타 바깥에 있거든? 와우 산츠오 크리핀돌이 으어ㅓ CU 어음... 그래픽 인도! 자 여기 안 열리지 뭐야 자꾸 삐뼈하는 이게 삐뼈 뭐 자꾸 해 이거 안가져 그러면은 여기다 아! 아 CCTV야! 저 CCTV지 저거 하아... 어쩐지 삐뼈 이게 CCTV구나 저 들리면 오더라고 아아... 그러네 저걸 끄고 끄고든가 해야되겠네 흐으으으으으음 뭘까? 이거 물을 틀어서 헤엄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죠? 나무라 이게 빠지지 않을까? 물을 틀어갖고 하는거 같애 딱 보니까 이게 저... 수도꼭지가 있는거 보니까 물을 틀어갖고 이게 으쩍 하는거 같애 음... 그죠? 역시나야 역시 왓다시 지니어스레스네 아 수도꼭지요 여러분들 너무... 아아아아악! 아아아악! 씨... 흐으으으음 오케이 됐어 이 수도꼭 따라가보자 오오 오오 씨발 오? 올라오는데? 아... 올라오셨나? 올라오셨다 어? 괜찮아 난 대바드에 빅당태가 있어 아악! 오오오 5 어 5 가졌다 쩌거 쩌거 쩌게 지랄이야 오 저게 더있네 오 어디에 계세요 자 여기를 쩌기를 일단은 갈라면은 쩌쩌쩌 쩌기밖에 없어 길이 그니까 물을 틀어야 돼 물 물 튼는 데 찾아야 돼 씨발라마이 개탑 개새끼야!! 잡아봐 메롱 Affordable 모습을 보.. می poke 밖을 나가봐야겠어 오!! 여기 계시네 오.. 이걸.. 이렇게 만지면은 이거를 딸딸딸딸딸딸딸 starting to turn 아 쉿 찍힐 뻔 했다 그렇죠.. 찍힐 뻔 했었다 어디이 elk!! 오 아오 아니요 으응 잡았다 잡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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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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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이쁩니다 아주 이뻐요 그림 이뻐요 좋아 아주 그림 이쁭니다 예 자물쇠 바로 앞에 있는데 오잖아 얘들아 오잖아 안전할 때 해야지 아 시발 여기구나 아니 계세요?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아 겨우 거기 아 일단 좋아 겨우는 아니야 여러분들 겨우는 아니야 일단 여기 열쇠 내 컬렉션 좋아 일단 저렇게 하나씩 여는거지 응 하나씩 여는거지 뭐 처먹네 아 아무튼 그 물수구 그 기계야 그 기계 그 기계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설마 이거? 안 돼! 에이! 조태번 쐈어! 시발 조태번! 어어! 어허! 사배울 응 온순간 바로 쏜다 휴 헤 니가 뭐 그렇지 으으으으 근데 파이프 점프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안 돼 안 돼 저 문 때문에 문이 의외로 껴 음 음 흐어 으다다다다 흡! 아 이럴 개샅! 좋아 아 여기 좀 이쁘게 좀 길 좀 안드니 안와 여기까지 안와 어 다행히 이 집 쩐니가 여기까지 안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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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친다 CC 아아 빡친다 CC 좋아 아아 아아 아 이게 조금 움직이면 많이 움직여져 빈게 아니에요 진짜에요 됐다 안돼 안돼 자 이제 다른데 가보자 저장 저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고쳐 이거 시발 와아 두개있네 여기로 가면 보이고 여기로 가면 보여 여기 지나가면 보이고 여기로 보여 이게 막아놨고 오 이게 뭐 만들 수 있는게 없나? 나 이거 어떻게 봐 야 이것 좀 알려줘봐 주인아 안녕히 계세요 와아 후우 카메라 원래 두개서 저기 카메라 두개였다 어 밸브 안돼 밸브로 돌리는거 아닌거 같은데 밸브 이건 돌리는건데 안돼 안돼 아 여기 뭐 그래 이어져 있네 역시 그러네 어 아 시발 새끼가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그러네 쪄쪄쪄 따라가야 돼 빛 선, 어, 지켜보고 있는거 아냐? 하아... 오, 씨발... 오! 아, 또 수리하고 있다, 이새끼! 뭐, 뭐해! 자, 선선선선선 선이 이쪽으로 와있네? 왜지? 아니, 선이 그 줄 알고 어떡해! 어, 물 여깄다! 자, 이거를... 아, 그니까, 이 씨발, 뭐지? 어허... 아, 덫을 치는 건가? 아... 물이, 그니까 바닥에서 쭈셔서 여기서도 물이 나오고 하는데 그 선은 좀 바깥인데, 그치? 와... 씨... 아, 이거 설치했구나! 아닌데, 아, 이거 설치 아니야 봐봐, 이, 이게 이거야 오, 섭리? 와, 뭐지? 약간 생각을 더 해야겠다 어? 왜 안 열려지지? 오,니? 오? 오! 게이드 CCTV! 씨발 TV, 게이드! 저기, 뭐지? 꼈나? 하! 뭐지, 이 소리? 이 두고닥두고닥, 손이 뭐지? 일단 저장 자, 씨티비, 어, 키로 갓, 고거, 막 그런거 아니야? 그치... 오오오오오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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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웅 에헤 잡아봤데요 데헷 자아 개줍니다 개주 에헷 상당히 느린 부분이구요 우우우 데헷 그 정도는 잡을 수 없는 부분이구요 나이 때문에 점점 지쳐가는 부분이구요 오니? 집에 들어가는 부분이구요 발만따아악 아씨 맥박자 뭐야 뭐..뭐야? 뭐..뭐야? 어.. 어어.. 어어.. 어어어.. 노래기구 타는건가? 어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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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으.. 아.. 어어.. 수요.. 어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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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섓.. 어어.. 오우 어 바..어봐 잠깐만 영암으로 가는거 아니야? 어 뭐야 뭐야 어? 이 시선들은 뭐.. 어? 내가 바로 뒤에 타고있는거 아니야? 으어어여이 뭐야! 올라가는거야? 어 뭐야 이게..이게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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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,나 신발 바꼈네? 어어 쪼 뭐야 쪼있 닿 쪼 뭐 서있네 에..애기 서있다 Team 토오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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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어랭 미락? 오 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ㅓ 어어씨 어어씨 수발 연출 미쳤고여 빠가 안녕히계세요 허어 하... 하... 가야돼 고맙게 깨줬네? 고맙다? 어어 오! 열네있어! 어 뭐야! 아 잡힌거야? 야 방금 열네있었잖아 그지? 아 뭐야 나 거기서 잡힌거야? 어휴! 미치사기 어 스톰콜드야? 오니 스톰콜드 스티브 오스틴인가? 아! 아! 물흥독이 맞았다! 3정맞았어 3정 오케이 기다려... 침착해 에에 침착해 침착해 알았어 거기 문 열려있는건가 설마 지금? 그 이벤트 보면 문이 열려있는건가? 가입봐 가보자 자 끄져있어 어 오후니이시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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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무슨일이야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dale 저하 일단 훈수 벤좀 할게요 머머를 어떻게 해보세요 너는 밴을 당해보세요 대가리에 밴을 한번 심어보세요 아니 이런데 이런 아이씨발 뭐야 아이씨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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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쭈댐 뭐야 저 시그랑창 저거 자 기다려 기다려 어 기다려 기다려 저를 가보는거야 저기를 오 오 오면 해봐 다행이야 간다간다 좋아 오 오 오 오 열쇠다 열쇠 좋아 저저저저저저저장 여기 열어봐 미... 안녕히 계세요 아 상어 키운다 미친새끼 아니야 야 저거 상어죠? 아니 아이씨 아이씨 아아아아 씨바구마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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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도 안돼 이거 뭐지 어이이 이게 뭔일이야 아 이거 이게 이게 이거야? 개꿀이들 어 뭐야 오 뭐야 오 이런걸 찾아 댕겨야 되네 미친 오오오 개 꼬리등 오우씨 아 이거를 오씨 개빨라 수심이 좀 깊어 봐봐 딱 보니 빛나지 저 부분 와 미친 느끼하네 저거 진짜 이거 뭐 못하나 냉탕인가 여기가 냉탕에 상어가 살거 일단은 올 때 스크린시키고 보는거야 자 자 크기보다 크기 갠인한다 자 크기 갠인좀 할게 아 아 별로 무섭지않아 어 별로 무섭지않아 어 어 잠깐만 야 와 장난감인데 여러분 이거 이게 지금 삐찌삐찌하는거고 장난감인데 여러분들 여기 봐봐 모터같은거 아 뭐야 장난감이네 와 가긴 여기에 상어를 키울 수가 없어 여러분 아시죠 상어를 인간은 상어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쿠아리움 이런데에서도 상어를 대려면은 길면은 몇개월밖에 못산대 으아아아아아악 음 진짜 상어네요 파괴라 아 아 개놀래라 진짜 아 내 심장 아 아 바로와 미친거 아냐 아니 로봇 주제에 말이야 로봇이라그런가 우와 바로갈수있는 개꿀이네 다행이다 여기있으면 바로가네 아 근데 이제 어떡하냐 얘는 전기해서 조져버리자 야 전기 끄면 얘도 전기 아 근데 이거 일단 던져볼까 상당히 좋댄 느낌인데요 상당히 그랬으면 안됐었다 느낌인데요 아 일단 이거 어 주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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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워 주워 이거를 물 어 뭐지 인체만 반응하는건가 여기가 빨간색이였구요 그.. 그런가 어 뭐야 여기 안에 뭐 있는거 아냐 위에 여기 뭐 있는거 아냐 어? 어? 첨벙첨벙 twelve 어 내밀해 아 우쩍 첨벙첨벙 쪄새끼는 되네 어? 살려고 빨리 들갈라는거 봤냐 얘들아? 살려고 아우 개울렸네 진짜 아우 미치겠네 진짜 개울렸네 진짜 어쩐지 첨벙첨벙 소리 들리더라고 이거는 인간의 소리였어 내가 볼 때 이건 맞아 여기가 맞아 아우 또 던질뻔했어 왼쪽 탐스러운 곳을 만져야 되는 거 아니야? 봤지 얘들아 와 미친 새끼 아니야 절대 안 돼 이거 몸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일단은 쩌쩌 뭐 지지고 볶아야 돼 너무 커서 좀 다른 거 들고 싶은데 어 오 이따 개꿀 오 안돼 안돼 아 안돼 아 아 아 아하하하하하 아 슈바 진짜 아 아 아 개놀리네 진짜 아 아 아 아이씨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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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무섭다 지하실 못가 내가 볼 땐 쩌거야 내가 볼 땐 쩌거야 음 이 물을 어쩌고 해야돼 내 쩌 상어를 일단 냅둬야돼 내가 볼 때 액자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아 여기에 뭔가 있구만 어 꿍꿍이야 꿍꿍이 봐봐 요것이 아니구 얜 오씨 어? 아 자꾸 씨바 왜 헷갈려 모노가 왼쪽이야 왼쪽 오른쪽이 아니고 아 쩌쩌쩌쩌 아 얘는 하아 오 오 윗 윗 오 하아 아 뭐지? 쟤는 그냥 가 뭐야 쟤 장화시대 되는건가? 내가 아이템 안껴서 그런가? 쟤는 그냥 가잖아 그지? 내가 뭘 작용 착용을 해야되나봐 어 주인인식일수도 있고 뭐 착용 그런거일수도 있고 아 일단 여기 좀 봐봐 어? 오씨 아 무섭다 나 좀 살짝 막혔다 아니야 막힌게 아니라 뚫으면 되지? 그래 여기랑 봐보자 여기를 뒤져보진 않았잖아 무서워서?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열쇠있네 여기 열쇠 여는거 자 오 일렉기타있네 기타 여기 열쇠 넣어서 여는거 어? 와 이건 아까 아이씨 아이씨 노란색은 내가 연거야 여기 이새 응 아이씨 아이씨 할 게 아이씨 소사